안녕하세요, 수고하셨습니다. 얼른 먹어볼게요! 엄마는 냠들 ㅋㅋ pagii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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짠! 자르고 짠! 이렇게 밀면 살이 나옵니다 다음은 와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기 내장이랑 같이 있는데 이 내장 맛이 진짜 고소해요 죽이네 진짜 맛있다 허파를 이렇게 밀면 한방에 뗄 수 있습니다 쭈두듣고 그 다음 이렇게 뜯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바로 입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가 생긴건 이래도 진짜 꿀맛이에요 와 대박 자 한 번 더 음... 진짜 달아요 신선해서 그런가? 짜지 않고 달아요 진짜 맛있다 이 홍게는 대게보다 크기가 조금 작은것 같아요 대신에 더 달짝지근하고 이렇게 한입에 확 물었을때 그 맛이 죽이네요 이따돗기마스 다 손질해왔어요 보시는데 답답하실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손질해왔습니다 이 홍게가 일상생활에서 되게 먹기 힘들잖아요 이 게맛살이랑 이 진짜 게살이랑 얼마나 맛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평소때는 맛있었거든요? 되게 맛이 없어요 진짜 게살이 진짜 맛있네요 홍게 이렇게 이렇게 차이난다고? 얘는 약간 어묵 같은 느낌이에요 게 향이 나는 어묵 그리고 되게 비슷하게 표현했는데 진짜 게살 앞에서는 진짜 게살 앞에서는 잽도 안되네요 홍게가 짱입니다 진짜 와 진짜 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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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홍게가 이 홍게가 엄청 달달하고 되게 깊은 바다향이 나요 엄청 고소하고 그리고 육즙이 있는데 얘는 육즙이 없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겉도는 듯한 느낌인데 얘는 씹으면 쫘악 퍼져요 저 평소에는 크레미 먹는데 오늘은 크레미 안먹을게요 짠 짠 너무 맛있다 이렇게 열심히 까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지다니 아쉽네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